30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119 상황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참사 전에 별다른 준비도 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선제조치를 잘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보고서 조작을 지시했던 소방사장은 충북 119 상황실 업무를 총괄하는 종합상황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15일 오전 9시를 넘긴 시각 119 소방차가 청주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앞에 도착합니다. 이미 지하차도가 침수된 지 30분 넘게 지났을 때였습니다. 구조에 나섰지만 결국 14명이 숨지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충북 119 종합상황실에서 작성한 상황보고서 1보입니다. 오전 8시 37분에 궁평 2 지하차도가 잠겼다는 신고가 처음 접수됐고 9시를 넘겨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작성된 상황보고서 2보에는 첫 신고 접수 시간보다 2시간 전인 6시 25분 소방서 인력을 모두 비상소집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6시 30분에는 구조활동을 통합지휘하도록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인명피해가 늘어나자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하지도 않은 일을 미리 한 것처럼 꾸며낸 겁니다. 참사 이후 국회의 대외비로 보고한 답변 자료에도 현장 조치 사항을 허위로 기록했습니다. 오송 참사 이후 11개월 만에 소방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지휘 책임이 있던 서정일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과 상황실장을 맡았던 예방안전과장은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조작에 이르게 된 경위를 진술서에 써냈으니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했습니다. 그 참작 사유로 제시하신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 경위는 어떤 거예요? 재판 과정에서 수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황 보고서를 허위로 꾸며낸 서 전 소방서장은 이후 충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으로 발령돼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황 보고서를 조작한 사람이 충북의 119 상황을 총괄하는 자리에 임명된 겁니다. 오송 참사 피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김영환 지사가 최종 승인했습니다. 오는 19일에는 미호강 임시재방을 관리한 행복청과 금강위역환경청, 그리고 시공사와 감리단 임직원 등 16명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